민주당의 특검 제한 이후 다시 한번 보면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누가 이성윤이가 추미애가 그 다음에 시간 끌기 수사 누가 이성윤이하고 추미애가 봐주기 수사 누가 이성윤이하고 추미애가 위법행위에 눈 감고 있어서 누가 이성윤이하고 추미애가 검찰 수사의 중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이성윤하고 추미애가 안녕하십니까 레지시 당사 정광룡입니다 지금 이 썸네일에 있는 사진 이걸로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수그려가지고 저 정도로 인사하기 좀 힘든데 허리 아플텐데 추미애하고 악수하고 있는 저 모습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비굴한 웃음에 꼬리 부분이 감춰져 있는데 꼬리를 아마 강아지처럼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성윤은 이번에 출마 준비를 하니 뭐니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악수를 주고받고 있는 저 두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속칭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사건의 수사총책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전락시켜가지고 수사권을 배제시킨 다음에 이성윤이가 1년 7개월 동안 이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와 지금 현재 특검 청구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한판 스토리가 펼쳐질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제한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검법안 제한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행위에 눈 감고 있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수사 개시 당시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권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고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도 박탈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지휘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승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했다 위법행위에 눈 감았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추미애와 이승윤이 그 주인공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 편 추미애 하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법무부 장관 당시 당시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이라고 당시 불렸고 특수수사 전문인 반부패 강력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됐는데 당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승윤의 서울중앙지검의 장이었어요 이승윤의 중앙지검은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지자 대표였던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를 기소했는데 무려 1년 7개월 동안 탈탈탈 누가 털었다? 추미애와 이승윤이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대상자 명단에 김건희 여사 이름을 집어넣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검찰이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했던 것을 지적하려면 누구를 지적해야 되느냐? 문재인을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추미애를 특검해야 되고 이승윤을 특검해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법안 제안 이유는 진상은 밝히지 않고 1번 시간 끌기 수사를 했다 2번 봐주기 수사를 반복했다 3번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 위법행에 눈감았다 이것이 다 누구냐? 추미애와 이승윤 지겸장 그 위에는 문재인 특검은 누구를 해야 된다? 문재인, 추미애, 이승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것을 보면 눈감고 있다 뭐가 제기되고 있다 하는 현재형 표현은 마치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사건을 뭉개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렇지만 사실 해당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협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다 더욱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는 김근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나기도 전에 부부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남이었습니다 남 그래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내놓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게 김근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0년 4월 달에 최강욱 의의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최강욱 의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즉 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의의가 2020년 4월 달에 김 여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철컥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고리는 김근희 여사의 계좌죠 2010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근희 여사가 만나기도 전에 2010년을 전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157개가 있었는데 이 157개의 계좌 가운데 김근희 여사 계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근희 여사는 고노수 전 회장의 투자 권유에 따라서 2010년 2월 달에 10억 원점이 들어간 계좌를 고노수 전 회장이 소개해 준 이 모 씨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이 모 씨가 이 계좌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이루어지는 출발이 누구였느냐 대통령은 문재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서울중앙지검 장은 이성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 자, 이거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특검합시다 대신에 이거 제대로 수사 못한 사람은 바로 추미애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검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근희 여사한테 특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뭔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식의 여지를 남겼는데 그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이건 무혐입니다 수사 종결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성윤이가 팍 묵살을 해버렸다 그럼 묵살한 것도 특검 대상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특검을 하려면 이성윤을 잡아줘줘야 된다 정권이 교체되고 있을 동안에도 재판은 계속됐고 올해 2월 달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권호수 전 회장 등 6명은 직력형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김건희 여사 같은 쩐주 가운데 검찰이 그나마 가장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기소했던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무죄 그럼 김건희 여사는 무죄 곱하기 제곱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자체가 실패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판결문 보면 동기와 목적은 있었다고 하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정으로 평가된다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세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고노수 전 회장 등 상대로 보강 수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50여 곳을 상대로 6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15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법조위는 검찰이 3년 8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희미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미 할 만큼 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즉 추미애 이성윤으로 이뤄지는 수사팀이 1년 7일 그때는 탈탈탈 탈었는데도 아무것도 못 나와서 결국은 땡이었고 그 다음에 새로 점검 바뀌고도 또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김 여사가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스 비상장 주식을 시세자보다 싸게 썼다면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의 한 복판에 있던 2020년 9월 달이었다 그럼 이 사건도 뭐다? 추미애하고 이성윤이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하고 이성윤 특검을 해야 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 잔여기간 1년 8개월 동안 계속 수사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범하고도 10개월을 더 묵힌 뒤에 올해 3월 결국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 딱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성윤이가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추미애하고 손을 잡았어 손을 잡아서 자기도 한번 출세해 볼 거라고 그렇게 달달달 들었으면 이 수사가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당시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누가? 이성윤이가 추미애가 그다음에 시간 끌기 수사 누가? 이성윤이하고 추미애가 봐주기 수사 누가? 이성윤이하고 추미애가 위법행위에 눈 감고 있어서 누가? 이성윤이하고 추미애가 검찰 수사의 중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이성윤이하고 추미애가 민주당의 특검 제한 이후 다시 한번 보면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를 하고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행위에 눈 감고 있어서 검찰 수사의 중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시간 끌기, 봐주기, 진상 밝히지 않고 눈 감고 있고 전부 다가 추미애와 이성윤으로 인해서 비롯됐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특검 대상은 특별검사 대상은 누구냐 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법을 홀랑 바꿔가지고 문재인 특검, 이성윤 특검, 추미애 특검으로 바꿔야만 그것이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들은 제가 좀 중복된 이야기도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알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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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들으신 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안 들으신 분이 또 나올까 봐 또 할 거예요 계속 나발을 부르될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알 거니까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